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요일 분당탑 일요일 세미나를 맡은 오늘 사회를 맡은 샤네론즈 마스터 강남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시죠. 가족들과 함께 자리를 하셔서 축하할 날인데 정말 이 자리에 오셔서 먼저 부모님 되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있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안 오셨을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에테미를 알아보시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하게 강사님을 모셨거든요. 이분도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에테미를 전달받았고 이미 영리더스 클럽에 입성하셨습니다. 정말 분당해서 멋진 영리더 강사님이시거든요. 큰 박수로 노성은 샤네론즈 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업 설명을 맡게 된 샤네론즈 마스터 노성은입니다. 어버이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장에 오셔서 강의 들어오신 분들 정말 열정이 엄청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들고요. 꼭 성공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강의 듣고 비전 받으셔서 에테미에서 꼭 모두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은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유튜브로 또 이제 자녀분들 또 아니면 부모님분들과 같이 듣고 계신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들도 한번 에테미가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한번 열심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부모님에게서 에테미를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에테미 제품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저는 전혀 편견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할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제품만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계기로 에테미 사업을 알아보게 됐는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세 가지예요. 천문학이랑 신문방송학이랑 실용음악 이렇게 세 가지를 전공을 했습니다. 일단 전공만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돈과 관련된 전공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기회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도시는 미국에서도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을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했었는데 새로운 기술들을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제가 음악을 전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전공이 이제 작곡을 하는 그런 전공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이벤트 중 하나가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드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프로세스를 보니까 제가 음악을 만드는 그 과정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공지능이 예술만큼은 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나의 착각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렇게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거의 한 5년이 돼가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전문직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해고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뭐 회계사분들이나 세무사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굉장히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 정말 지금 취업이나 고용 상황이 정말 너무너무 안 좋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특히나 이런 비대면 기계들이나 이런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일자리가 10%는 없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OECD 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또 은행 하면은 잘 들어갔다. 다들 옛날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요즘에는 하나 둘씩이 아니라 200여 곳이 넘게 폐쇄가 되고 또 희망퇴직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대면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성장한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에서 고용하는 수에 비해 이 자리가 줄어드는 수가 절대적으로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일자리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코로나 전에도 이미 예측이 되었던 상황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빠르게 더 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전에 나왔던 자료인데 서울공대 연구팀이 예측한 2090년도 사회계급도를 보시면 0.001%의 플랫폼 소유주 또 0.002%의 플랫폼 세타를 제외하고는 인공지능에게 지배다가는 그런 계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90년도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이 시기가 올 거라는 거는 너무나도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영상 바로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갑자기 왜 음악을 틀었나라고 하실 텐데 방금 보셨던 가수는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바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사람들의 취향을 분석해서 만든 가상의 인물이라는 거죠. 보시면 방금처럼 이렇게 가수 활동도 하고요. 이제 맨 왼쪽에 보시면 보셨을 거예요. 분명 광고에서 모델 활동도 하고 인플루언서 활동도 하고 아나운서까지 이렇게 가상의 인물들이 하나 둘씩 사람들의 그런 영역까지 침범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0.002%의 플랫폼 스타는 살아남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앞으로는 2025년도에 가면 가상인간이 실제 인간, 인플루언서 시장을 뛰어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플랫폼 스타라도 해보려고 했더니 그렇다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겠죠.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게 되면서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아이템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이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앳덩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먼저 플랫폼 비즈니스를 찾은 기준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거에 부합이 되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중에서도 블루오션인 곳. 사람들이 아직 잘 찾지 않는 곳, 모르는 곳. 이런 거를 기준으로 첫 번째로 삼았고 일단 타겟층이 넓어야 좀 안정적으로 돈이 되겠죠. 뭐 세대를 이렇게 넘나들 수 있고 또 한국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글로벌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아이템이 회전률이 좀 빨라야지. 빨리빨리 회전률이 빨라야 될 것 같고 이제 초기 자본이 아무래도 제가 어리니까 초기 자본이 좀 적게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좀 제가 그 당시에도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소비가 소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했어요. 제가 쓰는 그런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너무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소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기준으로도 찾았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아이템을 찾아보다 보니까 애터미가 들어왔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애터미는 그냥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그런 인터넷 쇼핑몰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비 생활을 주변에 연결하는 것을 통해서 소비를 소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애터미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스템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본사나 또 이런 센터 강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애터미의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이제 따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건지를 또 이제 책을 통해서도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아 애터미가 어떻게 다른지 기존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과 어떤 것이 다른지 또 알 수 있었고 진짜로 사람들이 이제 편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게 진짜 피해를 주는 건가 아닌 건가를 판단해봤을 때도 이건 진짜 사람들한테 피해줄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터미 사업을 좀 더 진지하게 알아보고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애터미 비전 처음에 알아보면서 저에게 너무너무 크게 와닿던 애터미 비전들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자본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초기 자본이 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아예 자본이 들지 않고 내가 소비하는 걸로만 자본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비즈니스인데 제가 해외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애터미 사업을 하면은 일하면서 여행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또 비전이 세웠고 세 번째는 이제 제품의 경쟁력인데요. 제가 오랫동안 애터미 제품을 사용을 하다가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아 난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좋다라는 제품을 써볼 거야 라고 하면서 명품이든 마트에서 좋다라는 제품이든 싹 다 써봤는데 애터미 제품만큼 만족스러운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체험한 이런 제품의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비전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당의 상한선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안정적으로 이 시스템 굴러갈 수 있는 구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에 이 비전 네 가지로 굉장히 비전을 보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애터미는 그러면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냐 바로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내가 나의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그런 노동소득으로는 부자는커녕 앞으로 이제 나의 노후를 절대 대비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시면서 자본소득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 자본소득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금융소득입니다. 부동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등을 가지고 주식 이런 것들을 하거나 그런 것들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금융소득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시스템 소득입니다. 그럼 내가 뭔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또 나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많이 찾는데 바로 애터미가 이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 상황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의 노후나 나의 앞으로 삶을 저는 노후라고 하긴 조금 젊긴 하지만 앞으로의 나의 삶을 책임져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터미를 그렇게 선택하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제가 어떤 것들을 보고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얻었는지 한번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애터미 매출 현황 먼저 보시면 애터미는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10년 만에 1조 매출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한국에서 10년 만에 1조를 돌파한 기업은 이제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네이버와 애터미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는 1조 9천억 원 작년 2021년도에는 글로벌 통합 매출 2조 2천억 원을 돌파를 하면서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해외 매출이 34%나 그것도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애터미는 어떤 비즈니스냐라고 하면 글로벌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매출의 35%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더 진화된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게다가 하나 더 애터미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바로 소비 큐레이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어떤 제품을 하나 사려고 해도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사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잖아요. 요즘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온라인에 들어가면 수백, 수천 가지가 제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터미가 직접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안정성까지 이렇게 확본의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애터미 제품을 사실 그냥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득인 그런 소비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이 소비만으로도 이득인 이 소비생활을 주변에 알려주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소비가 소비로 끝났던 것이 다시 나의 소득이 되는 소비가 자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저도 이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애터미 제품이 정말 말한 대로 정말 좋고 저렴해서 나 이거 애터미 제품 말고 다른 거 쓸 필요 없겠다. 진짜 애터미 제품이 최고다 해서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제품이 옥장판이나 정수기나 이런 일회성 소비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필품이어야지 그 시스템 소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애터미 제품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애터미 제품의 컨셉은 대중 명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상반된 두 단어가 이렇게 있죠. 이 뜻은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가격에 명품 품질의 제품을 판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같은 가격일 때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겠다. 그리고 같은 품질이면 가장 최저 가격으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그런 유통의 본질에 충실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소비자들은 몰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당연한 얘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 컨셉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매출도 성장하고 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먼저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애터미에서 판매하고 있는 디오테코리아의 칫솔입니다. 이 칫솔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저희가? 네 990원이죠. 하나에 일단 그냥 그 가격만으로도 너무 놀라운데 이 품질을 알게 되시면 너무너무 놀라실 건데요. 바로 이 칫솔은 이 대가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고 아기 젖병이나 이런 물병이 들어가는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미세하게 되어 있어서 구석구석 잘 닦이는데 거기다가 순금까지 뿌려서 향균 작용까지 하는 그런 기능성 칫솔입니다. 게다가 FDA에서 메디컬 디바이스로까지 등록된 정말 고급 칫솔이에요. 그런 고급 칫솔을 990원에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냥 990원이면 싸서 싼 맛에라도 사겠는데 이렇게 좋은 칫솔을 990원에 판매한다니 그런 제품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런 가격을 만들 수 있느냐? 바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통의 거품이나 광고비나 이런 임대별 이런 것들이 싹 빠지고 직거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게다가 에터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통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한 품목은 한 회사람만 거래를 한다고 해서 그 협력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관리팀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을 해줘서 품질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요. 또 이제 필요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품질 개선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낮아지고 제품 경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납품을 일주일 이내 현금 결제로 해줘서 그 금융 비용까지 줄여서 원가를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너무 많아서 다음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들은 이런 좋은 제품을 파니까 만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을 사랑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품 두 가지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터미 해모임입니다. 해모임 너무 유명하죠. 애터미 하면 해모임, 해모임 하면 애터미 이런 정도로 그래서 7년 연속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는데 누적 매출 2조를 돌파한, 글로벌 매출, 누적 매출 2조를 돌파한 그런 베스트셀러입니다. 해모임 같은 경우에는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신물질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해모임인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식품공학팀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엔케이셀 활성화, 사이토카인 생성, 면역세포 활성화 등등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받아서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 식품으로 1호로 등록된 그런 제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해모임을 드시고 효과를 봤다라는 얘기가 많으시죠. 해모임 먹었더니 기운이 난다, 힘이 난다, 여기저기 좋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저는 거의 감기를 달고 살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감기를 걸렸던 사람인데 해모임을 먹고 나서는 진짜 감기 걸린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이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면역력 외에도 여기저기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근데 그러면 이게 만병통치약이냐 이러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실제 효능들이 하나 둘씩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피로회복이나 운동수행능력증징 그리고 위손상보호, 간손상질환 등에도 예방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하나 둘씩 입증이 되고 있어서 더 많은 해모임의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모임의 놀라운 기술력과 효능을 다큐멘터리로 두 번이나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개발 과정부터 특허 과정까지 자세히 보실 수가 있으니까 강의 끝나고 한 번 꼭 보시기 바라고 현재 해모임 광고도 하고 있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해모임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애터미 화장품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영상 한 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앱솔루트 피부과학의 핵심 셀렉티브 코드와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야생에서 찾아낸 피부 활력 성분에 첨단 기술을 적용해 최적의 비율로 구성한 복합 컴플렉스 셀렉티브 코드 케어가 필요한 부위에 빠르고 정확하게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앱솔루트만의 독창적인 자율 전달 기술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만의 특허 기술이 IR52 장혈실상 수상에 이어 세종대왕 수상을 수상하며 또 한 번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됐는데요. IR52 장혈실상 NEP 인증 특허 기술 수상 수상까지 화장품 업계 최초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 기술성, 차별성, 상품성, 경제성, 확장성 측면에서 모두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특허청, 특허 기술상 분야의 최고 영예인 세종대왕상 수상은 화장품 업계 최초의 일입니다. 삼성, LG,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대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한 앱솔루트만의 독자 기술 초격차 안티에이징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독보적인 스킨케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영상 잘 보고 오셨죠? 네, 에터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입니다. 어, 이제 이 제품 써보시면 다들 느끼실 거예요. 네, 굉장히 에터미 화장품 쓰시는 분들 특유의 그 피부의 광이랑 촉촉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써보셨을 때 그냥 아, 이거 좋다. 라고 바로 느끼실 수가 있지만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데이터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성분 얼마나 실제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성분들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성분들을 피부 속에 어떻게 집어넣을지 피부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EGF라고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 식물성 EGF 성분도 들어가 있고요. 뭐 도루미니나 요세미티 추출물 또 루핀나우펜지 이런 굉장히 비싼 그런 성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베이스가 저희는 정제수가 아니라 녹차 베이스로 돼 있습니다. 녹차수 베이스. 그래서 정말 이 성분 자체도 너무 좋은데 이 성분들이 실제로 피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주름에 좋은 성분이 주름이 진 곳에 이렇게 찾아서 쏙 들어가게 또 미백이 필요한 곳에 미백 성분이 찾아서 쏙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필드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말이 돼? 라는 표정을 짓고 계세요. 거짓말인 것 같은데? 라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바로 약물 전달 시스템을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머리가 아플 때 약을 먹잖아요. 두통약을 먹으면 그 약이 다른 데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머리가 아픈 곳에 작용을 해야겠죠. 그 약물 전달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이 기술을 화장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화장품 업계 최초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했습니다. 3관왕을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첫 번째로는 장영실상을 받았습니다. 장영실상 같은 경우에는 딸은 굉장히 비싸고 좋다라는 그런 화장품 회사에서도 많이 받은 상이에요. 그래서 장영실상 받으면 굉장히 고가로 판매하고 있는데 에터미 제품은 굉장히 저렴하게 3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NEP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는 상인데 넥스트 엑셀런트 프로덕트라고 해서 이거는 화장품 업계 최초로 받았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특허청에서 주는 특허기술상이 있는데 매년 한 13만 개, 14만 개 정도 특허가 등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등수를 매기는 거죠. 어떤 기술이 가장 우수한지 근데 거기서 세종대향상, 1등상을 받은 겁니다. 그 십몇만 개의 특허 중에서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에 들어간 이 기술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해서 특허청에서 세종대향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화장품 업계 최초로 받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트리플 크라운 달성할 만큼 정말 놀라운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기술력이 좋은데 실제로 사람들이 써보니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초화장품 브랜드 랭킹, 칸다홀드 패널에서 조사한 기초화장품 브랜드 랭킹에서 쟁쟁한 브랜드들을 제치고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애터미가 제친 브랜드들을 이렇게 아래에 봤는데 다 유명한 브랜드들이죠.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발표한 식약처에서 발표한 상위 10개 책임만 판매업체 생산 실적에서도 애터미가 역시 또 쟁쟁한 브랜드들을 제치고 4위를 차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3위를 차지한 기업과 0.04%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굉장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애터미 아래에 있는 브랜드들을 보시면 많이 아시는 브랜드들일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브랜드들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너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아? 이렇게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그런 브랜드들인데 이런 브랜드들을 제치고 애터미가 4위를 차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 제품을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건데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도 이렇게 5개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봤는데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정말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반품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터미는 품질에 불만족한 경우에 3개월 이내 교환 환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도 최저인 0.24%라는 경이로운 반품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 그런 반품률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놀랄만한 반품률인데 이 업계, 같은 업계에서도 가장 최저인 반품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소비자들이 정말 애터미 제품을 만족해서 굳이 내가 반품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데이터적으로 객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품이 많이 팔리고 이렇게 인기가 많으면 대부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거나 또 용량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많이 판매가 돼서 난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모임이 처음에는 30포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많이 판매가 되니까 이익이 늘어나죠. 그거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양을 48포, 54포, 64포 같은 가격으로 가격을 올린 게 아니라 같은 가격으로 용량을 두 배나 올려주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치약 같은 경우에도 생피품도 이렇게 용량을 늘려주었는데요. 애터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애터미의 경영 목표는 고객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CCM 인증,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 최초로 CCM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제 소비자보험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기업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인증을 해준 거예요. 이게 국내 수많은 기업 중에서 180여 개의 기업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고 영예로운 그런 인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인증 받기가 더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또 이번에 재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객관적으로 애터미가 정말 소비자들을 위해 경영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품을 한 가지 비교를 해볼까요. 실제로 애터미 제품이 정말 좋고 저렴한지 그리고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자연 유래 엽산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엽산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분들이 많이 드시죠. 그래서 많이들 자연 유래 엽산을 드시게 되는데 이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 있는 두 종의 자연 유래 엽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개수는 다 똑같고 일정 용량은 맨 아래 거가 이제 두 배 하면 되겠죠. 그럼 두 개를 먹어야겠죠. 그러면 5만 원이라고 치고 가격 비교해 보실까요. 그러면 대충 애터미 제품이 3분의 1보다 더 저렴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분을 좀 더 보면 애터미 제품은 유기농 레몬 추출물을 사용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인증 마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전 인증 마크가 중요한데 이 인증 마크가 있는 것 없는 것으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사실 GMP 인증은 정말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걸 인증해 주는 마크인데 이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어느 건강기능 제품을 보시더라도 이 GMP 인증이 있으셔야지 안전하게 안전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애터미는 4개나 받았죠. 인증 마크에. 하나만 받아도 굉장히 비싸지는데 4개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유기농 성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이상 저렴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정말 애터미가 제품을 얼마나 좋고 얼마나 사게 만드는지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터미 제품을 아까도 초반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런 협력사들을 압박을 해서 한 게 아니라 합력사들도 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만난 이런 합력사들 콜마비엔에이치나 홍삼단 고등어 회사나 이런 모든 회사들이 애터미와 함께 매출이 증가하고 코스닥에도 상당을 하고 해외로도 진출하는 듯 함께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괜찮은 것 같고 제품도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애터미가 한국에서만 사업이 가능했다고 하면 제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애터미가 진출해 있는 모든 국가에서 사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23개 해외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올해도 몽골이나 독일이나 이런 다른 해외 법인들도 오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글로벌 매출만 1조 2천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매출이 한국 매출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해외 매출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전에 앞으로는 해외 매출이 더 많아질 거예요 라고 회장님께서 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얼마 안 됐는데 바로 현실이 된 거죠.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3억불 수출의 탑을 받았죠. 3억불 수출의 탑을 받았는데 아마 올해 10억불 수출의 탑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터미의 뛰어난 이런 경영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이런 세계적인 경제 잡지 포춘지, 포부수지에 3번이나 회장님이 표지 모델을 장식하면서 애터미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애터미 DNA 책이 또 출간하면서 경영, 경제 분야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또 이제 애터미가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을 또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탑10에도 이번에 진입을 했죠. 그러니까 세계 모든 직접 판매 기업 중에 열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특집 다큐멘터리도 SBS 비즈에서 이것이 혁신이다라는 타이틀로 방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비전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버냐가 되겠죠.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 수단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기지개 켜 보실까요? 마케팅 플랜 정신은 이제 딱 잡고 이렇게 드셔야 되니까 네, 네, 네 이제 제가 처음에 마케팅 플랜, 특히나 마케팅 플랜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진짜 이게 남한테 피해줄 것 없냐? 진짜 내가 피해받을 것도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애터미 마케팅 플랜을 봤을 때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수당의 원천이, 수당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였고요. 이제 3대 상속이 가능한 안정적인 구조인지 그리고 꼭 가부하가 없이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한 플랜인지 그리고 경험 없는 나도 진짜 할 수 있는가? 가능한 일일까라는 것이 제가 이 마케팅 플랜을 보는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거에 어떻게 부합했는지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의 수당의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포인트로 기준이 돼서 받는 후원 수당이 있고 두 번째로는 팀워크,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 또 스폰서님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받는 직급 수당이 있고 처음 내가 직급을 달성을 했을 때 축하한다고 이렇게 드리는 승급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수당이기 때문에 저희는 위에 세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특징은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제가 풀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회원가입만 하면 내가 애터미 제품을 사는 것만으로도 바로 사업의 권한이 부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입할 때, 가입할 때 얼마 내세요?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가입할 때는 돈이 안 들지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얼마 이상의 물건을 사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매달 얼마 얼마 이상 사야지 사업의 권한이 유지가 됩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 쇼핑몰 가입하는 것처럼 그냥 무료로 회원가입하는 걸로 바로 사업의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두 줄 마케팅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나를 기준으로 좌측, 우측에 이렇게 두 소비자 그룹을 만들면 되는 두 줄 마케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글로벌 원서버인데요. 글로벌 원서버라고 하면 그냥 내가 한국에서 시작했으면 한국 사람만 내 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애터미가 진출해 있는 모든 국가의 회원들이 내 아래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새로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내 파트너가 나왔어도 바로 내 아래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래로 중국, 일본, 미국, 브라질, 모든 동남아 국가들이나 이런 모든 국가들이 내 하위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인데 무한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밑으로 쭉 사람들이 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인정해 드립니다. 10단계까지만 인정해 드립니다. 100단계까지만 인정해 드립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 하위로 들어오는 모든 저 100단계, 천만 단계, 억만 단계, 조만 단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포인트가 다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300만 단계의 미국 회원이 해모임을 군배했다고 했을 때 그 위로 모든 회원들이 나를 지나쳐서 스폰서까지 다 하위 매출로 이 포인트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무한 누적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에게 적립된 그 포인트는 내가 죽어서도 상속이 되니까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쭉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달 지나서 없어져서 또 채워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쭉 내 포인트로 누적이 되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처음 내가 후원 수당, 포인트로 받는 수당이 좌측, 우측에 30만 포인트 이상일 때인데 이게 한쪽은 30만 포인트가 됐는데 한쪽은 한 20만 포인트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이 지나거나 1년이 지나서 이제 기한이 끝났으니까 없어집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맞을 때까지 쭉 무한대로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 누적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 수당, 내가 포인트로 받는 수당은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원 수당 같은 경우에는 회사 총 매출 포인트의 44%를 받게 되는데 내가 이제 좌측, 우측에 소비자 그룹을 계속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좌측, 우측에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이상이 되는 시기가 오겠죠. 그러면 15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고 이 15점이라는 점수가 한산이 돼서 한 6만 원 정도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를 넘어서 나라와 함께하는 파트너도 생기고 소비자도 더 많아지면 70만 포인트, 70만 포인트가 되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 2배인 30점을 받게 되고 역시 금액도 2배인 한 12만 원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역시 150만 포인트, 240만 포인트, 600만 포인트, 2000만 포인트, 5000만 포인트까지 각각의 점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점수를 부여받게 되고 이게 1일 정산돼서 일당, 일당이죠. 일당으로 이렇게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 하루, 하루, 하루 맞은 거를 정산을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 이 5천만 포인트, 5천만 포인트까지 밖에 없나? 그 위에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시면 이 5천만 포인트가 바로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이 5천만 포인트가 넘어가면 1억만 포인트, 10억만 포인트, 1000억만 포인트가 돼도 이 5천만 포인트 맞은 걸로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포인트 많이 올라오신 분들이 안 가져가는 그런 포인트는 아래에 있는 분들에게 아래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비율로 받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보시면 30만 포인트에서 166배 늘어났죠. 5천만 포인트면. 근데 점수는 15점에서 300점, 20배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졌을 때 보면 이제 위에 많이 포인트를 올리시고 계신 분들보다 아래에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은 비율의 포인트를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급 수당인데요. 직급은 애터미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네, 이렇게 일곱 개 직급이 있습니다. 직급 수당은 이제 회사 매출 포인트의 20%를 직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직급인 판매사, 세일즈 마스터만 잘 이해하시면은 다음 직급은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 직급인 판매사는 좌측 또 우측에 1일에서 15일 혹은 16일에서 말일 동안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이상이 되셨을 때 판매사라는 직급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판매사들에게 이 방금 회사 매출 PB 20%가 직급 수당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절반인 10%를 뚝 떼서 이 첫 번째 직급에게만 다 나눠줍니다. 네, 그래서 이 판매사만 유지하게 돼도 평균 월 200에서 400만 원 정도 되는 생활이 되는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다음 직급은 굉장히 쉬운데요. 이 다음 직급은 첫 번째로 이제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시려면 좌측에 방금 나 같은 세일즈 마스터 두 명 우측에 세일즈 마스터 두 명을 육성하게 되면 나는 다음 직급인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달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직급인 샤롤루즈 마스터 국장은 방금 그 다이아몬드 마스터 있죠. 그 다이아몬드 마스터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 이렇게 육성하게 되면 다음 직급을 달성하게 됩니다. 똑같이 스타 마스터, 로열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모두 나의 바로 그 하위 직급을 두 명씩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씩 육성하게 되면 다음 직급으로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래에 있는 분들을 성공시켜야지 내가 다음 단계로 내가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분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고 역시 파트너들도 스폰서를 스폰서와 함께 힘을 합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재심 합력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매출 포인트의 직급 수당 배정되어 있는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팀장에는 5%, 국장은 2%, 봄장은 1.2%, 총장 1% 이런 식으로 각각 포인트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 다이오몬드 마스터를 유지하게 되면 월 400에서 1,000만 원, 국장을 유지하게 되면 월 1,500에서 2,500만 원 그리고 본부장을 유지하게 되면 월 2,000에서 4,000만 원, 총장을 유지하게 되면 월 5,000만 원 이상, 단장을 유지하게 되면 월 7,000만 원 이상, 사장단을 유지하게 되면 월 1억 이상의 시간과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승급 프로모션인데 처음 승급을 했을 때 주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세일즈 마스터는 애터미, 인기 제품 3가지를 드리고요. 두 번째 다이오몬드 마스터부터는 현금으로 드립니다. 현금 100만 원에 인기 제품 3가지 또 드리고요. 사롤로즈 마스터부터는 현금 200만 원에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을 드립니다. 스타마스터는 현금 1,000만 원에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를 드립니다. 이제 총장 로열마스터부터는 진짜 귀족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5,000만 원에 후원활동비 월 200만 원 사용 권한 부여 법인카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준대형 승용차 대여비도 제공해주고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를 드립니다. 여기는 크루즈를 보내드립니다. 유럽 크루즈를 보내드리고요. 크라운마스터는 현금 3억 원에 후원활동비 월 500만 원 사용 권한 부여되고 대형 승용차를 또 드리고요.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 크루즈 또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페리얼 마스터는 현금 10억 원에 법인카드 후원활동비 월 1,000만 원 사용 권한 부여 대형 승용차 또 드리고요. 50평 오피스텔 제공해드리고 개인 비서 운전기사 월급을 제공해드리고요.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를 또 드립니다. 현금 10억 원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로 떠드리는 그런 퍼포먼스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부모님 승급여행으로 다녀왔던 크루즈 여행 사진인데요. 처음 크루즈 여행 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이따만한 캐리어 둘 개 끌고 다니면서 유럽 여행을 다녔던 것 같은데 이제 배에 타고 다음날 그냥 무겁지 않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저녁에는 또 파티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크루즈 여행 많이 자주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때 회장님도 뵀었는데 회장님이나 또 이런 사업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정말 사업자들을 위해 하나의 프로모션이 시행이 되죠. 바로 이제 판매사 전에 한 단계 반매사라고 불리는 세미 판매사라고 불리는 하나의 또 단계가 이제 또 시행이 되는데요. 바로 아까 처음에 판매사는 250만, 250만 포인트라고 했죠. 그 전에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 좌측, 우측에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만 돼도 이제 직급 수당처럼 프로모션으로 20만 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후원 수당과 프로모션 수당 합쳐지면 한 달에 월 100만 원은 소득이 되는 그런 사실 100만 원만 애터미에서 들어와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부업으로 했을 때도 충분히 소득이 될 수 있게 이런 플랜도 또 시행이 되니까요. 이건 이제 지금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그런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게다가 제가 아까 소득의 상한선이 있어서 애터미는 제와한테 비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애터미 지금 이미 10년이나 지났고 끝났어.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은 초반에 들어가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애터미는 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작해도 몇 년 뒤에 시작해도 똑같이 이 상한선 5천만 원 1억 이 상한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시작해도 애터미 늦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이 상한선이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한 명이 몇 백억씩 벌어가면서 그런 당신도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스타 마케팅을 하는데 애터미는 100억 받는 사람 한 명 만드는 것보다 1억 받는 사람 100억 만들겠다는 그런 정의로운 마케팅 플랫 정의로운 분배 방식을 가진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판단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수당의 원천은 바로 이 절대 제품 정말 좋은 애터미 제품을 저희가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그 제품이 판매되는 포인트에서 받는 거잖아요. 돈 넣고 돈 먹기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팀워크로 이뤄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3대 상속이 가능할지라는 건 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아래에 있는 분들이 빨리 소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탄탄한 구조로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능할지는 만약 이게 한국에서만 했으면 한계가 있겠죠. 사람도 한계가 있을 텐데 글로벌 원서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현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이제 경험도 없고 이제 인맥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바로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나같이 할 사람이 나오겠고 또 재심합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스폰서님들이 도와주겠죠. 경험이 많은 스폰서님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건이 없죠. 이제 뭐 처음에 진입 조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없죠. 없습니다. 진입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나같이 어린 사람도 또 이제 자본이 많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이제 그런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억 이상 용봉자 클럽인 리더스 클럽이 신규 입성자가 123코드나 나왔고 로얼리더스도 이제 2억 이상 로얼리더스도 79코드 크라울리더스 클럽도 39코드가 나오는 등 애터미는 많은 성공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애터미는 또 어떤 비전들이 더 있을까요? 네. 하나 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애터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자몰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이 있습니다. 쿠팡이나 아마존처럼 애터미 제품 말고 뭐 나이키 신발이라던가 아니면 교보문가라던가 아니면 꽃배달 서비스 이런 다양한 서비스 상품이나 생필품들을 살 수가 있는 그런 쇼핑몰입니다. 특징은 역시 여기도 애터미 포인트 포인트가 정립이 된다라는 거고 앞으로 이제 해외에도 오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회원제 특가 상품들도 판매가 되고 있고 이 아자몰 같은 경우에도 아무 제품이나 올려놓는 게 아니라 품질을 엄선해서 골라오기 때문에 또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원제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특가 이벤트 상품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아자픽이라는 코너에서 나온 브람스 안마의작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최저가가 485만 원짜리인데 이제 애터미 아자몰 아자픽에서는 159만 9천 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이게 회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아자몰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역시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포인트까지 되고 이게 해외로 나가면 해외에서도 저런 제품들을 사면 나에게 또 포인트가 올라오겠죠. 그리고 이제 GSGS 전략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전략인데요. 애터미가 이제 해외 각국에 나가 있잖아요. 그 각국에 있는 좋은 제품들을 애터미가 소싱을 해와서 가져와서 또 애터미가 진출해 있는 각 국가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터미 회원들은 애터미 회원이라는 것으로 각 나라에 있는 좋은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 또 그 진출해 있는 국가는 수출을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윈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게다가 이제 한국에만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애터미 한국에만 있는 제품들을 해외에 있는 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는 역직구 배송 서비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찌물 서비스도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해외에만 있는 제품들을 한국에 있는 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는 또 그런 서비스도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애터미가 배송도 합니다. 최근에 파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터미가 직접 배송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파랗게 애터미 로고 크게 써있는 택배 차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 애터미 홍보역과도 굉장히 크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애터미 PP라고 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시행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도 나가는데 이제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고 하면 일단 제품을 어디서 구해야 될지도 문제지만 배송도 알아서 다 해야 되고요. 포장도 다 알아서 해야 되고 이런 CS까지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모두 애터미에서 해주고 나는 온라인으로 홍보만 하면 되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 개인 온라인 쇼핑몰까지 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애터미 PP인데요. 이렇게 사진과 글로 애터미 제품 아니면 애터미 사업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링크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링크를 공유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SNS 채널에 얘를 올리게 되면 그 SNS, 타 SNS 채널을 보고 이렇게 들어와서 애터미 제품을 구매해 가시면 저한테 포인트가 쌓이는 거죠. 또 이제 다양한 VR이나 AR 같은 그런 최첨단 기술들을 활용한 제품 홍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애터미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에는 특이한 문화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애터미 나눔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애터미 창립 이래로 정말 꾸준하게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전에 100억 기부를 하고 나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번에도 또 천만 달러를 컴패션에 기부를 하면서 굉장히 또 이슈가 됐죠. 애터미 치시면 이렇게 다양한 어떤 기부를 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리더스 컨퍼런스 때문에 공주에 있는 호텔에서 묵었는데 거기서 아침에 조식을 먹는데 어쩌다 보니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혹시 애터미 아시냐고 그랬더니 공주에서 애터미 모르면 간첩이라고 그러시면서 거기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는 회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애터미가 이렇게 또 외부에서도 많이 좋은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부금액이 지금 매출 대비 기부금액이 2% 되면서 점점 이렇게 기부금액도 성장을 하고 있고 유통 생활용품 기업 중에서 매출 대비 기부금이 1위라고 합니다. 게다가 다양한 이런 ESG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애터미가 국내 500대 기업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456위를 했는데 얼마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바로 위에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찾아봤습니다. 이거 말해도 되나요? 대용제약. 대용제약이죠. 대용제약하면 엄청 대기업이 아닌가 엄청난 회사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애터미가 바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만 봐도 이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거 잘라야 되나요? 그리고 앞으로 2022년도 올해 애터미 성장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0년 만에 매출 1조가 됐는데 2년 만에 매출 2조가 넘었어요. 그래서 100조 되는 건 또 얼마 안 되겠죠. 이렇게 두 배씩 성장을 하게 되면 그리고 애터미 제품은 이제 500여 가지가 되는데 앞으로 10만 가지 또 해외 진출이 100여 개국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이렇게 다 좋은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실 텐데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도 제공을 해줍니다. 본사에서 이런 다양한 강의나 세미나들을 직접 지원을 해주고요. 원래 이거는 타 회사에서는 사업자들이 돈을 내서 이런 강의장도 빌리고 강사도 빌려 돈을 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애터미는 직접 모든 시스템을 애터미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게다가 이 교육 센터도 운영할 수 있게 교육비, 교육수당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온라인 시스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뭐 AB 코스, ABR 코스라고 해서 소비자분들부터 제품 이런 꿀팁 같은 것도 다 알려드리고 이제 MBA 코스도 이번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탄탄하게 기초부터 이제 앞으로 쭉 대학 강의처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애터미 비즈니스 스쿨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 내고 들어야 되는 강의인데 애터미 회원이라는 것만으로도 무료로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을 하고 싶으면 알아야 될 것들을 싹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와닿는다 이런 것들, 제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알려드리니까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템을 찾은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다 부합이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잘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폰서분들이 또 도와주시기도 하고 내가 나만 잘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애터미 사업은. 내가 잘하기만 하면 되는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내가 노력으로 하면 운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죠. 원래 저희가 이 강의장에 꽉꽉 차고 저 왼쪽 강의장에도 꽉 차고 4층에 다 차고 이렇게 다 꽉꽉 차서 들었는데 지금 유튜브로 듣고 계시고 저희가 줌 미팅도 막 하고 있죠. 그만큼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한 세상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직업의 패러다임이나 소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에 애터미가 정말 적합한 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사업 설명을 다 들어보시니까 괜찮죠? 애터미 이거 안 할 이유도 없고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더 오늘은 제가 애터미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알고 싶으시면 이런 시스템에 참석을 하셔서 회사를 검증을 해보시고 또 진짜 제품이 좋은지를 내가 제품을 사용해보면서 검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터미를 통해서 최첨단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면서 모두 성공자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는 성공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숨가쁘게 한 시간 넘도록 우리 강사님이 수고 많으셨죠? 네 정말 큰 박수로 감사의 표시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장님들 오늘 한 시간 들으시면서 꼭 한 가지는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애터미는 어떤 사업인가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사업 네 요거 아시고 네 분당 탑센터에도 교육이 또 있거든요. 네 스폰서님한테 시간표를 알아보시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와서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내 눈으로 확신을 갖고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이 시간까지 들어주신 사장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네 꼭 애터미에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